그리고 저는 애기가 밝기 때문에 바치고 인사 저 달성은 개수나무와 교수들이 흠도 뛰어 피하다가 흠도 뛰어져 버리려 조가사 한 침묵도 양침부모 모셔 저녁만 년 살려다 갔더니 우린가 날 버리네 일자 한 잔 들고 보니 이 쌀에 갇힌 날 좀 제대한 기만 기다리고 두 눈에 일자를 놓고 보자 이 부시판이 걸려 버린 저녁저녁만 듣고 나 저희의 상자를 부르자 저 달성은 개수나무와 교수들이 이 쌀에 갇힌 날 좀 해버린 거고 너희의 상자가 들고 보자 사주 발차 기카고기로 너무 큰일 날 것 같네 저 달성은 개수나무와 교수들이 이 쌀에 갇힌 날 좀 해버린 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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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 발차 기카고기로 이 쌀에 갇힌 날 좀 해버린 거고 요래 신자들보다 10년만에 잔나치고 어디 이巧, 이巧, 이巧이 혼리 이탈탈이 포델물아 immunity에 뻥 Shane 잘난 사람 있으면 보면 나도 이lieak 못난 내가 있을면서 찬란 노릇한 노릇이라 오늘도 비오신 여러분들 우리 영재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다 우리 모든 글씨 걱정 다 버리고 서로 서로 부냐하고 여러분 가족의 행운 안으로니 기회두시는 거긴 하다 비옵니다 앵콜 하지마 씨! 저야 이게 늘 임무고 일이기 때문에 앵콜하면 저는 새벽 5시 56분까지 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또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탈면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 벌써 벌써 11월달이에요 그쵸?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일고자 했던 소망들 못 이리시고 자 내년에 또 뭐 아침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심 아픈 바였고요 혹시 다음 커피에서 영심 아픈 바 치셔서 예쁜 댓글도 남겨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심 아픈 바 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쁘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이상으로 즐겁고 신나는 식전 공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과 지역 주민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